1. 피부질환 환자들의 고통 이급 논문에 기재하는 성공을 하였습니다. 우리 피부에는 피부 생태계가 존재하고 두피는 두피 생태계가 존재합니다. 두피 생태계를 잘못 관리하면 유해균으로부터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두피 생태계에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해균을 배양하는 똑똑한 샴푸 닥터디오입니다. 환경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두피 생태계는 유해균으로부터 파괴되고 심해지면 지루성 탈모가 진행됩니다. 그 유해균이 바로 두피 염증 유발균입니다. 닥터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두피 염증 유발균을 억제하는 물질이 독성 물질이 아닌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입니다. 독특하고 재미있는 두 줄 용기에 각기 다른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이 물질이 밖에서 섞이게 되면 최대 150배에 달하는 항균 및 항진균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두피 회복과 재생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. 또한 닥터디오 두피 케어 샴푸는 피부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pH 밸런스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면서 두피의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제품 닥터디오와 함께할 유통 파트너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